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2024년 새해 첫 5일간 견제입니다. 1월 7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영상 보여주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월간 견적은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한 견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견적 그대로 저한테 주문 넣으셔도 되는데 이 견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여러분이 저한테 사시든 다른 매장에서 사시든 견적 짜기 위한 초안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부품이 좋고 나쁜지 소비자는 구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검증된 제품들 어떤 게 있는지 이 점쯤 되면 성능저하가 없다라는 거 기준이 되는 견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이 이거 팔면 조금 더 남으니까 이 제품 위주로 쓴다거나 아니면 친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친한 브랜드 위주로 제품을 쓴다거나 하지 않아요. 저희 매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하면 이 브랜드한테 재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 위주로 팔아야 되겠죠. 원래 재고 많이 가져다 놓으면 그게 더 남거든요. 그 위주로 팔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면 늘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는데 견적상 가성비와 도전 제품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재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성비가 구리더라도 아니면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이거 위주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싫어서 제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파워마에도 브랜드가 5가지인가 들어가 있고요. 보드도 MSI, 기가바이트, 아수스, 에스락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회사에 보드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양심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특정 브랜드하고 친하다면 그쪽 보드만 줄창 집어넣겠죠.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월경연적은 그런 사심을 최대한 절제했어요. 그러니 믿고 봐주시고 이 견적대로 어디 가시든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고 괜찮은 부품 조합으로 사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 충분히 검증된 그런 제품 위주로 또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 월경연적이 온라인몰 최저가 기준이라 어디서 사시든지 비용을 조금 더 내야 될 겁니다. 수백 몰, 수천 몰 찍히는 비용에서 제일 싼 가격이 찍혀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 여러분이 한 몰에서 부품을 전체로 사려고 하면 이 비용보다는 적게는 2%, 많게는 5% 정도는 더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딱 저 비용 가지고 사려고 가시면 못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더 내야 돼요. 그리고 부품 가격 위주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각 매장별로 공인비 달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비를 굳이 안 적어놨어요. 저한테 산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공인비를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요. 택배비도 지역에 따라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OS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 같은 걸 구매하실 때는 거기에 별도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다 알아두시고 견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무용 견적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이 사무용 견적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대 인텔 견적과 거의 50만원에 준하는 AMD 견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좋나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AMD 견적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 인텔 CPU를 그냥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과하지 않은 사무용도에서는 인텔 견적이 조금 더 빠릿합니다. 부하가 높아지면 AMD 견적이 조금 더 좋고요. 그러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MD 견적이 멀티 선호도 조금 좋고 거기에다가 그래픽 선호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가격도 약간 더 싸고요. 더 나은 견적이지만 여러분 취향이 인텔이라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무용도에서는 사양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이 사무용 견적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스톱이나 바둑 이런 거 두는 거 정도는 괜찮을 텐데 이거 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하겠다. GTA 하겠다.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간단한 사무용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좀 라이트한 거 쓸 때 아니면 인강용 인강 볼 때 써도 되고 웹서핑용으로 써도 되고 매장 포스기용으로 써도 되고 딱 그 정도 용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인텔에 가신다면 인텔은 12,100 쓰시면 됩니다. 13,100이 나와 있긴 한데 13,100은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100과 섞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4만원이나 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11,100 가는 게 이득이에요. CPU는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기본 쿨러 써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쿨러는 달 필요가 없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119 MK 프라임보드 이게 좀 안정적이에요. 가격도 그리 비싸진 않고요. 요거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요 제품이 품절난다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H119 MH요. 요거보다 좀 더 저렴한 기가바이트 보드가 있긴 한데 전원보도 높으시라고 확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선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2개를 넣어놨지만 이거 말고 마이크론 크루셔 메모리 3200 8기가 2개 쓰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가 16기가 기준으로 만원 정도 더 싸기 때문에 이쪽이 더 메리트가 있겠죠. 메모리를 가끔 홀수로 가는 분이 있거든요. 16기가 하나로 가겠다. 혹은 8기가 하나로 가겠다. 8기가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인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사용률이 70%가 넘어가면 시스템 메모리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8기가 2개인 16기가로 쓰시거나 아니면 16기가 단율로 쓰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16기가 1개로 꽂아 쓴다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떨어집니다. 듀얼 채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가 2개여간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십시오. 8기가 2개 넣으십시오. 그래픽 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 UHD 730이나 630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드에서 D-Sub 포트와 HDMI 포트를 지원하게 되는데 HDMI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모니터가 다 있을 거예요. D-Sub 포트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니터 파란색 케이블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모니터에 이 출력 포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SSD는 P31 이거 단율로 쓰십시오. 지금 제가 다른 회사 거를 많이 봤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웬디 거는 좀 저렴한 것들은 디렛 리스라서 사용하다 보면 용량 좀 차면 크게 느려지는 기향이 있고요. 저렴한 제품들 그거 아니면 삼성 거 볼 텐데 삼성 거는 지금 970, 에버 플러스든 980이든 다 비싸입니다. 별로예요. 그냥 P31 쓰십시오. P31이 저전력 저발렬이라서 방열판이 없다라도 성저하가 없고요. 그리고 불량률이 제가 써본 SS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1000여 개 팔아서 불량이 0이거나 1개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디렛 리스 산다고 해봤자 어차피 만원 차이도 날까 말까 하는데 5만원대 디렛 리스 제품 사시면요. 컨트롤러가 티어가 떨어지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량률이 확인이 증가하거나 디렛 리스라서 데이터가 가득 찼을 때 크게 느려지거나 SLC 캐싱이라고 하는 캐싱 기능이 벗어났을 때 많이 느려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렛 리스 제품은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디렛이 속도에 크게 인연을 끼치는 게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트롤러가 싸구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심해지거나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크래시프트 풀체인지 500W 혹은 FSP 하이드로 프로 500W 이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린대요. 사실 300W, 350W, 400W 이런 파워로도 커버가 됩니다만 500W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300W, 400W 사이에서는 저 비용에 불량률이 낮은 제품이 없어요. 그냥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500W쯤 돼야 기본 품질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 골라서 불량률이 1% 내외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저 두 제품이기 때문에 저 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FSP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나와에 입점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 쇼핑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컴퓨전에서 구매하셔야 구매가 가능하고요. 다나와 입점 사이트에서 사고 싶다면 그냥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어놨는데 요즘 몇 안 되는 CD룸을 지원하는 케이스고 저렴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케이스가 특별히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펜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사무용에서는 분명히 높은 수준의 쿨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나눴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마이천백 본체는 부품 가격이 약 47만원 정도 나옵니다. 졸업비 생각하면 50만원 정도 할 거고요. 여러분 택배 원단 치면 한 53만원 4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시 구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천백보다는 확연하게 빠릿하고요. 그리고 게이밍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기용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다. 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AMD 견적은 어떻게 할까요? AMD 견적은 4650G 르누아루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5600G는 아무래도 3만원 정도 더 비싸니까 가성비적으로는 떨어져요. 물론 이 5600G가 내장 그래픽 성능은 똑같지만 싱글 성능 10% 머티 성능 1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더 빠릿함을 약속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내가 50만원 초중반까지 쓸 수 있다면 5600G 가시고요. 내가 50만원이거나 아니면 40만원 중반 정도 쓸 수 있다면 4650G 르누아로 가시면 됩니다. 코어수자는 동일합니다. 기본 쿨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에 좀 민감하신 타입이라면 이 기본 쿨러가 소음이 좀 있거든요. AG400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2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쿨러고 확실하게 소음이 줄어들거든요. 8에서 10대 11 줄어드니까 이거 가시면 훨씬 조용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A520 M-A2라고 이름 좀 어렵죠. 이 제품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가장 나이스예요. 예전에 EXA320처럼 방열판도 달렸고 램소켓도 4개가 있는 A520 보드고 비용은 8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칩이 약간 아쉽거든요. 그거 조금 더 좋은 사운드 칩을 원하시면 B40M-PRO2 쓰시면 됩니다. 이건 중급 사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커가 한 6만원 8만원 정도 되는 보스 컴패니언 스피커라든지 MR4 정도쯤 된다면 분명히 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헤드셋 한 5만원짜리 써도 체감할 수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혹은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3200짜리 쓰시면 됩니다. 현실점에서는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가 좀 가성비가 좋네요. 내장 그래픽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별대로 장착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A510-M-A2 보드를 사용할 때는 HDMI, DP, D-Sub 세 가지 포트를 다 지원하고요. 여러분이 B450-M-PRO2 보드를 사용할 때는 HDMI, DP, 이런 디지털 포트 두 가지만 출력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모니터 완성 체크하고 구매하세요. SSD는 하이닉스 P31 추천드립니다. 방열판이 없어도 되는 3.0 SSD 그리고 분량률이 가장 낮은 제가 생각하는 모든 SSD 포함해도 이것보다 분량률이 낮은 제품이 없다 할 정도로 안정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저 제품 추천드립니다. 저보다 많은 싼 제품들 몇 종류 있을 거예요. 웬디 거라든지 에이데이터 거라든지 아니면 P3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은 디렘리스 제품들이 많은 정도 싼데 디렘이 없는 게 속도에 크게 인향을 주지 않지만 용량이 좀 찼을 때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캐싱 기간이 끝났을 때 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디렘리스 컨트롤러에 분량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 원 더 주고 P31 쓰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파워 워트인은 마니클리스 2 500W나 FSP 하이드로 프로 500W 추천드립니다. 지금 FSP 거는 단아화에 입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안 돼서요. 여러분이 어느 모래에서 사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SP 원하시는 분들은 행복 쇼핑이나 아니면 컴퓨전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마이클리스 클래스 2로 그냥 가셔도 무난합니다. 저 두 제품 다 분량률이 1% 내외 정도 2%가 채 넘지 않는 낮은 분량률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 중에서 쓸만한 제품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분량률이 2% 3% 심하게는 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권장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구즈 해치 미오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요거 각이 그리 비싸지 않은데 스윙도어 방식이라서 개폐가 편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아담하고 쿨링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래픽 카드 하나 달아서 쓸 수도 있을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쓰시거나 시드롬이 필요하시다면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사무용 견적 보여드렸어요. 둘 다 게임을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간단한 사무용 웹서핑 유튜브 감상 매장 포스용 인강용 정도로 전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MD 쪽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버티 성능이 조금 좋기 때문에 라이트한 포토샵 그리고 조금 용량 큰 엑셀이 인텔 거보다는 잘 돌아간다. 보시면 될 거에요. 이거 가지고 엑셀 라이... 아 엑셀이 아니라 라이트룸 포토샵 하드하게 쓰려고 한다. 내가 전문가다. 조금 고해상도 사진을 편집하려고 한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메모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픽 카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MD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인텔 견적보다 4,650G로 갔을 때는 한 4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5,600G로 갔을 때는 성능적으로 전혀 뒤지는 거 없고 한 2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50만원 혹은 50만원 초 정도의 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사무용 견적은 끝났고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최저 견적을 보겠습니다. 고사형 게임은 잘 안 들어갑니다. 중사형 게임 어떤 거에요? 롤, 오버워치, 피파 온라인 혹은 배틀그라운드 옵션 타협 했을 때 어느 정도 즐길 만한 제품입니다. 7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자 FHD에서 중사형 게임 가능하다는 거에요? 고사형 게임 잘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고사형 게임 잘 안 들어가요. 프레임 방어 위기 꺼내지 마세요. 여기 뭐 I3 들어가는데 뭔 프레임 방어예요? 여기서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좀 좋은 거 쓰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고사형 게임 하고 싶다면 이 정도 넘어가셔야 돼요. 100만원대 견적 가셔야 됩니다. 70만원대 견적에 이거 되나요? 저거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큰 기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게임을 돌아가기 위한 마지노성 견적입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중옵션이나 중하옵션 해놓고 70만원대 PC로도 잘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죄송하지만 전 아니다 봅니다. 새 컴퓨터 사는데 누가 중옵으로 하고 싶어해요. 새 컴퓨터 사는데 누가 낮은 프레임을 하고 싶어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사양 게임을 돌리기 위한 마지노성 견적 정도로 생각하세요. 자 CPU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70만원대 견적에 그래픽카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CPU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100F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100F 위에 13100F가 있긴 한데 13100F가 무려 4만원이나 비싸는데 성능은 5%도 차이 안됩니다. 절대 살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12100F로 사세요. 얘는 기본 클럽 쓰세요. 소음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클럽 쓰시면 됩니다. 보드는 H610MK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제대로 안됩니다. 그냥 당장 이 CPU만 딱 커버될 정도예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은 B760M DS3H 정도 가세요. 그러면 I5 학급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5기가 렌즈요네요. H610 보드는 1기가 되는데 밑에 거는 2.5기가 렌즈요나 하니까 조금 더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를 원하시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Gbit로 오는 인터넷도 좀 더 빠른 회선이 들어와야지 체감이 될 겁니다. 메모리는 삼선전자 3200메모리 8기가 2개 쓰시거나 마이크론 크루시얼 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16기가 2개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이고요. 이거 가지고 간단한 주식하거나 아니면 중저사양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8기가 2개면 충분합니다. 현실점에서는 마이크론 크루시얼 메모리가 조금 더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660 슈퍼를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거보다 사실 RX6600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하지만 RX6600 같은 경우에는 크롬 가속 기능 같은 거 안 껐을 때 깜빡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게임에 프레임이 좀 덜 나옵니다. 자기 성능보다 그래서 컴퓨터 초보한테 권장되지는 않고요. AMD 그래픽 카드를 이미 몇 번 써봤거나 나는 컴퓨터 조금 정도는 안다. 윈도우 새로 깔 줄 알고 그래픽 드라이버 새로 잡아줄 줄 안다. 그 정도쯤 되는 쉬운 분들이 6600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완전 초보다 그냥 컴퓨터는 3만 꽂고 게임만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1660 슈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둘 다 비용은 약 27, 8만 원 정도 합니다. SSD는 그냥 P3에 쓰세요. 딴 거 그냥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게 불량률도 낮고 그리고 저전력 저발력이라서 방열판 없는 엔더투 방열판 없는 보드에서도 성능자가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파워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600W, 700W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500W 파워나 FSP 하이드로 프로 500W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도 좀 더 전암한 제품들 보이던데요. M사 거라든지 Z사 거라든지 A사 거 한 만원도 싼데 걔네도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비추천 드립니다. 왜 비추천 드리냐 하면 제가 써봤을 때 불량률이 1, 2% 정도 더 높습니다. 1, 2%면은 큰 차인가요? 하실 때 2배, 3배 높다고 얘기할게요. 마니클래스 2 500W의 불량률은 1% 내외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다 2년 안에 고정될 확률이요. 매우 낮은데 그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은 초기 불량이나 사용상 불량률이 요 제품보다는 1, 2% 더 높아요. 심한 경우에는 4, 5% 더 높습니다. 많은 아낀다고 큰 이득 느낌이 아니죠. 그정도 늘어나면 저 제품들보다 2배, 3배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니까요. 파워 불량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도 길고 거기다 공인비도 좀 비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률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 새로 조립하는 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조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파워의 돈은 아끼지 마시고요. 제 얘기하는 저 최소 마지노선 파워들 이상급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이나 아이구즈 C60 아니면 카이자 에어정도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C60이 제일 강판이 두꺼워요.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스윙도어도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잖아요. 5만 6천원 외디하면 70만원짜리 본체인데 5만원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DK200 쓰세요. 3만 7천원 4만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손나사 방식의 유리라서 깨질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케이스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유리가 쉽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쿨링 그렇지만 괜찮은 편성하니까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깔끔한 거는 카이자 에어인데요. 가격이 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DK200이 제일 무난하고 조금 더 좋은 거 수 싶다면 C60이나 카이자 에어 사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마이천 100F에 169 슈퍼 그리고 500W 파워 500기가 SSD 다 포함해서요. 72만원 1만원 정도가 실 부품 가격이 될 겁니다. 거기서 조립 공유비 생각하면 한 75만원 정도 될 거고요. 택배비 생각하면 한 80만원 정도 줘야 되겠죠.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고 프레임 방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온라인 등등의 인기 게임에서는 충분히 상업으로 혹은 중업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CPU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4코어급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레임 방어율이 좀 떨어지고 게임을 하면서 다른 걸 뭔가 실행시켜놨을 때 프레임이 크게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더 사양이 높은 혹은 다용도로 PC를 사용하고 싶다면 70만원대 견적보다는 10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면서 70만원대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100만원대 견적 뭐가 달라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00만원대 혹은 110만원대 AMD 인텔 견적 둘이 같이 보겠습니다. AMD 견적은 5600 쓰세요. 5600X 가지 마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3만원 차이 나는데 둘이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클럭 0.15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체감이 되실 리가 없거든요. AMD 견적은 5600X 범위어 CPU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는 B50MA 이거 딱 보세요. 예산이 진짜 부족하면 A520MA 보셔도 되는데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픽 슬러시 PCI 3.0이냐 4.0이냐 차이거든요. 지금 4060을 써야 되는데 4060은 3.0에서 돌리면 게임 프레임이 한 5%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B550MA 웬만하면 이거 쓰시고요. 예산이 진짜 부족할 때나 성능자 좀 각오하시고 A520MA2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즈라 B550 B550M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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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한 1,2만 원 더 주고 넘어갈만 합니다. 사운드 칩이 약간 더 좋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약간 더 잡음을 줄여서 포강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번 선택하시고 예산이 좀 남는다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인텔으로 가신다면 11400F 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전품 사시면 가성비 없습니다. 전품이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 돈이면 7500F 가는 게 맞습니다. 옆에 있는 견적 이 견적 가는게 맞으니까 비추천들이구요 여러분이 벌크로 사신다면 16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거의 5600이랑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보드에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B760M DS3H 사야되요 최소화가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H615로 쓴나? 하... 비추천들입니다 일단 확장소도 떨어지고 램슬롯도 적어서 하나라도 불량 나면은 듀얼 채널 지원을 못할거구요 거기다가 전원부도 부실해서 12400에 플로드를 걸었을 때 약간의 성능저압도 있습니다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적어도 B760M DS3H 정도 가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조금 더 전원부가 강화된 모드도 있거든요 이걸로 가시면 나중에 상급 I5로도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이거는 2만원 좀 더 비쌉니다 어록서 엘리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AMD 5600 쓸 때는 B550MA이고 인텔 12400 쓸 때는 Bulk 쓰시고 보드는 B760M DS3H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쿨러 달아주세요 AG400 좀 달아주십쇼 요거 22000 정도인데 요거 달아주시는게 좋을겁니다 안달아도 성능저압은 거의 없는데요 얘네들은 소음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소비량이 100W에 가까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요거를 기본 쿨러 쓰신다면은 소음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는 인텔용 B760이고 AMD용 550이에요 집중하십시오 놓치면 안됩니다 5600에 B760 넣고 그러면 안돼요 마찬가지로 11400에 B590 넣으면 안됩니다 인텔 보드 따르고 AMD 보드 따릅니다 자 메모리는 둘 다 똑같은거 쓰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3200 DDR4 메모리 쓰시거나 삼성전자 3200 DDR4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 용량은 8기가 곱하기 2개에서 총 16기가 쓰시면 돼요 16기가 단위로 꼽지 마십시오 그러면 듀오 채널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 10% 정도 쳐지고요 CP 성능이 7% 정도 쳐집니다 아쉽죠 큽니다 그 정도 폭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16기가 하나 꽂을래요 하지 마세요 그냥 8기가 2개 꽂으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생각하면 그냥 16기가 2개를 미리 꽂으시든지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4060 지금 가성비 상당히 좋습니다 3060하고 가기 5만원 정도 차이는데 3060 성능의 20%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4060은 지금 시점에서 정말 괜찮아요 4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MD 그래픽카드랑 비교해도 가성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컬러풀 토마호크가 그 중에서 또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쓰시거나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옷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60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서비스가 매우 낮기 때문에 듀얼팬만 되면은 제품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듀얼팬 중에서 저렴한 제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10만원이나 12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4060 Ti로 가시면 됩니다 토마호크 혹은 아소스 듀얼 이걸로 가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4060보다 15%에서 20%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3번은 AMD 그래프였는데 RX 6700 이라고 요게 4960 Ti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6700 XT 중에서는 유일하게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요거는 소음 좀 있어요 전성비도 떨어지고 다만 가격 대비 성능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저상 AMD 제품 치고는 덜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보다는 스팀 고사인 게임 위주로 한 대치 쳤을 때는 6700 XT가 괜찮습니다 저게 콘솔에 들어가는 칩하고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콘솔 게임, 고사인 게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3번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검초본은 1, 2번 선택하시고 컴퓨터 좀 아시고 고사인 게임 위주로 한다 하면 3번 SSD 같은 경우는 P31이 제일 괜찮은 선택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불량률이 1,000개, 1개 나을까 말까 낮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고 저전력, 저발렬이라서 M.2 방열판 없어도 선공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가성비 있는 모델 그리고 PCI 4.0 모델 약간 더 성능이 좋은 모델 쓰고 싶다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지금 970 에버플러스나 980 프로 그냥 980 전부 다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없어요 삼성전자 국내 기업 제품인데 왜 이래 비싸게 파나요? 해외보다도 국내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정품들은 970, 980 추천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PN9A1 병행수입 OEM 제품을 쓰시는 게 가성비가 더 좋다 생각해요 물론 이것보다는 1번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병행수입 제품의 AS기간이 좀 짧아서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웨스턴 디지털 블랙 SM850X 쓰세요 특별한 이슈도 없고 1TB 기준으로는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500GB 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높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1번 선택하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60이든 4060Ti든 사실 CPU가 높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500W로도 커버는 되지만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00W 권장 드릴게요 마니클리스트 풀체인지 600W나 FSP K-PRO 600W 스탠다드급 이거 둘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 등급도 아니고 다나와 입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파워지만 아마 구매하려고 했을 때 없는 매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은 없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그 매력이 싫으면 그냥 1번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3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시소닉 A120 스탠다드급 600W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쓰셔도 돼요 1, 2, 3번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이 셋 다 분량률이 2% 최대지 않는 낮은 분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쓸만할 겁니다 그리고 골드급 파워 좀 싸게 쓸만한 거 없나요? 물어보신 분 종종 있어서 제가 추천드린데 MSI A650GL 이거 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CWT 중하위 GPU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좀 오래돼서 구닥다니 느낌은 좀 나겠지만 그래도 납땜티시라고 되어 있고 기본 설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검증된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쓰시면 여러분의 전기료를 형광등 하나만큼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겠죠 그래도 5년, 4년 쓰시면 추가금 쌓는 만큼은 뽑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골드 치고는 그리피 사지도 않고요 지금 이거 비용이 잘 체크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만원 아니고요 8만 8천원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아이구즈 벤티 C60, 카이저 에어, DF2100까지 이 중에서 추천하면 될 것 같아요 100만원 견적이니까 5만원 정도 쓰는 것은 그리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케이스 최대한 돈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은 DK200 쓰시면 되고 다만 이 DK200이 강판이 얇고 손나사 방식이라서 유리가 파손될 확률이 좀 높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 거 신으시면 이 스윙도어 방식의 벤티 C60 쓰시는 분입니다 강판도 5만원짜리 치고는 가장 두꺼운 편에 속해요 다만 디자인 전면이 약간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깔끔한 전면을 원하신다면 카이저 에어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셋보다 확연하게 크고 조립하기 편한 제품은 DF2100입니다 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취향껏 이 넷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5600에 4060Ti 8GB를 집어넣는다면 10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때는 108만원 109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조립공인비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는 110만원 115만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크게 비싼 편은 아니죠 이 정도면 가정용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즐겁게 FH 대상도에서 잘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분량도 크게 나지 않을 거고요 충분히 안정적인 제품도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5600에 B50 보드에 4060 넣었을 때는 약 93만원 4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올 겁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92만원 정도 했긴 한데 실제로 저거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될 거에요 조립공인비 다 생각하면 한 100만원 정도가 CZ 구매가가 될 거고요 저 정도만 돼도 FHD에서 대부분 게임이 80프렘 이상 나오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고사양 게임 중사양 게임 저사양 게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제품 다 QHD 해상도에서 즐기기에는 조금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비디오 메모리가 많지도 않고 코어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FHD에서만 즐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인텔은 뭐가 다른데요 CPU 성능이 한 10% 정도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잘 못 느낄 거에요 게임할 때는 5600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도 라이트하게 즐긴다고 칠 때는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하고 AMD의 실 구매가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하시면 AMD 쪽으로 가시고요 나는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 많게는 6만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릿함과 조금 더 프레임 방어가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인텔 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제가 라이트하게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돌리실 거면 램은 16기가 두 개로 올려 주십시오 이게 10세대나 11세대 제품들 하이엔드급 i7, i9 보다도 오히려 게임 성능이 잘 나오는 본체들이거든요 구경 10세대, 11세대 아직도 비싸던데 그거 중고로 사지 마시고 그냥 새 제품 100만원, 110만원대 인텔 AMD 견적 사시면 충분히 만족할만하게 가족용 PC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성장님 저는 QHD 모니터로 게임하고 싶은데요 혹은 FHD에서 프레임 방어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혹은 주식 단타 치는데요 빠릿빠릿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라이트룸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 보시면 됩니다 인텔 160만원부터 240만원, 30만원 견적 보시면 될 거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고급 제품인 준전문가용 또는 고성능 게이밍 PC는 어떤 조합인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일단 CPU는 현 시점에서는 13600KF가 가장 좋습니다 이 13600KF 중에서도 벌크를 사세요 벌크가 35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게 판매되고 있어요 거의 13500이랑 비슷한 가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13500은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L2캐시 용량이 적습니다 그게 모든 면에서 인연을 끼쳐요 작업에서도 한 1,2% 성능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클럭 때문에라도 13600KF랑 비교하면 작업에서도 5%에서 10% 이상 차이나죠 게임의 성능은 그보다도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특히 1% 프레임 방어율이 13600KF가 훨씬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벌크 저렴하게 팔 때 구매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 벌크 가격이 혹시나 37만원, 8만원까지 넘어가기 시작하시면 정품 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정품하고 벌크하고 2만원 밖에 차이 안 난다고 치면 그냥 정품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품하고 벌크하고 5만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벌크가 좀 스크래치가 있거나 뿔 따기 확률이 있더라도 벌크가 더 메리트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벌크고 뭐고 정품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14600KF 쓰세요 정품 가격 기준으로는 15000원으로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품 쓰겠다 그러면 14600KF 쓰시는 게 약간 더 빠릿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 느낌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13600K나 14600K나 실성능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조금 좋아요 조금 14600K가 쿨러 같은 경우에는 RC1800에 소켓 가이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좀 저렴하게 쓰고 싶다 어세신 120SE에 소켓 가이드 추가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소켓 가이드 추가하면 특별한 큰 비용 없이 그리고 조립의 난이도가 크게 상승되는 거 없이 한 2도에서 5도까지가 온도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근데 7000원 밖에 안 써요 가야 되겠죠 이 소켓 가이드 조이실 때 너무 세게 조이면은 메모리 인식 분량이나 부팅 분량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가볍게 손목에 스냅 주는 수준으로만 조이면 돼요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어요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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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이시고 충분히 쿨러 압력으로 잘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켓 가이드는 대충 조인다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냉 쿨러 쓸 때도 이 소켓 가이드 쓰시면 2도에서 심하게는 7도 가까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켓 가이드는 인텔에서는 거의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랭 가이드나 수냉 가이드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대부분 용도에서는 공랭으로 커버됩니다 게이밍 하면서 뭐 하나 두개 실행시키는 거 충분히 커버되고요 여러분이 포토샵 영상 편집할 때도 커버가 됩니다 몇몇 3d 렌더링 툴에서 온도가 간당간당이는데 그런 거 쓰시는 분 드물기 때문에 굳이 수냉 갈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내가 하드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넘어서는 인코딩, 렌더링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수냉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라니의 se360 정도면 충분히 온도를 잘 잡아요 이거 quiet 모델인데 quiet 모델은 가지 마세요 xy의 quiet 모델인데 걔는 다소 성능이 떨어집니다 펜 스펙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라니 se360에 소켓 가이드 추가해 쓰시는 게 온도를 좀 잘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쿨러는 이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 다 가이드 캐슨 추가하시고요 보드는 박교포나 어로사 엘리트 보드 쓰시면 됩니다 지금 13600KF나 14600KF가 200W 미만으로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 얘네들 둘은 이미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풀렸거나 280W까지 풀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최대 성능을 뽑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 중에 선택하시거나 스티익스 B760G 보드 같은 경우는 253W 정도까지 풀렸기 때문에 얘도 i5에는 성능자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사운드 칩이 박교포나 어로사 엘리트랑 다르게 상위 사운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좀 좋은 거 쓰시면 충분히 좋은 품질의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스티익스 G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얘는 공랭 쿨러 썼을 때 원래 그래픽 카드 제거하기 좀 힘들잖아요 소원님처럼 들어가서요 버튼 하나로 쉽게 풀 수 있는 PCIe 퀵래치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4만원 혹은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추가해서 갈 만할 것 같습니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꿀매물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Z699 어로사 엘리트가 땡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물이 적어지고 있는데 후딱 사십시오 왜요? 아 이거 Z690 보드인데도 26만원 밖에 안합니다 M.2 확장성 빵빵한게 좋고요 M.2 뭐 3개 그냥 달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사운드 칩도 좋은 거 들어갔어요 랜도 2.5기가 멀쩡한 거 들어가 있고 방열판도 큰 거 달려있고 보드 자체도 이쁩니다 근데 26만원 27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오버클럭 하지 않더라도 i5라서 Z보드가 오버한 것 같은데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거 갈만할 것 같아요 왜요?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5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여러분 B760은 5만원밖에 차이 안납니다 아마 제가 이 영상 올리고 1,2주 안에 품절날 것 같은데 그 품절나기 전에 3번인 Z690 어로사 엘리트 보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Z보드 쓰고 싶은데 오버 때문에 아 송조가 방송 때려서 Z60 어로사 엘리트가 품절났다 그러면 기가바이트 Z790 UD 보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확장성 괜찮고 전환보 괜찮은데 사운드가 Z690 보다는 좀 아쉬운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5600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사용해봤을 때 하이닉스와 더불어 가장 분량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도 쌉니다 그리고 저 메모리는 하이닉스 MDAI 위주로 만들어진게 많기 때문에 추가 오버도 어느정도 돼요 그래서 분량률 적고 적당히 오버도 되는 제품이다 생각하시고 이거 1순위에서 사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오버를 좀 빡세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중에 선택하세요 하이닉스 메모리 좀 비싸긴 한데 이거 만원정도 더 주고 사시거나 아니면 ADATA 메모리 얘도 하이닉스 모듈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팀그룹도 하이닉스라 그러고 ADATA도 하이닉스라 그러는데요 하이닉스에서 램칩을 만들어요 그 램칩을 가져다 와서 ADATA 이름 붙이고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팀그룹 이름 붙이고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결국은 1, 2, 3번 다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수요를 선별하거나 아니면은 제품 PIMC일거에요 아마 거기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력제한이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하이닉스 모듈을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램오버 셋 다 어느 정도 되고요 분량률은 팅그럽게 제일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끈은 약간 더 비싸서 2순위로 밀렸고 그리고 언락 메모리 확실한 언락 메모리 전압을 좀 높여줘서 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3번 ADATA 거 쓰시면 될 겁니다 PMRC였나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160만원 견적 갈 때는 4060TI를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90만원 정도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면 4070을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이 220에서 230 정도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면 4070TI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성능은 4060TI가 100%라고 쳤을 때 4070은 120%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070TI는 140%에서 145% 정도까지 성능이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이 그만큼 뻥튀게 됩니다 4060TI가 100프레임 나온다면 4070은 120프레임 4070TI는 140에서 150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1월 17일에 4070 슈퍼가 출시됩니다 4070보다 약 15% 정도 높은 성능에 출시가 될 거고요 가격도 10%에서 15% 정도 높기 때문에 4070하고 똑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4070이 이미 선반이 있는 데서 가격이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70 슈퍼가 완전 같은 가격은 아닐 거고 10에서 15만 더 높은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렸다가 조금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약간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싶다 괜찮을 거 같아요 1월 17일 출시 예정입니다 아니면 그냥 당장에 전에만 4070 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4070Ti 슈퍼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4070Ti 보다 한 10만원 정도 비싸일 예정이에요 성능도 한 10% 정도 높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더 높은 비용 주고 신형을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못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근데 착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가격에 나온다 MSRP가 같아 라고 하니까 같은 가격에 나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닐 거예요 무조건 현행 4070Ti나 4070 보다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비쌀 거니까 더 높은 비용을 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비용에 더 성능 좋은 거 나오는데 그럼 좀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지금 나와 있는 70Ti나 70은 벌써 판매된 지 6개월 7개월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이미 신제품 나오는 가격이 선반영 돼서 최근에 한 달 동안 4만 5만원 더 내려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한 가격에 7070Ti 보다는 70 슈퍼나 70Ti 슈퍼는 조금 더 비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존버 탔을 때 약간 더 비용을 내고 신형 쓰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P31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이 성진이 왜요 이제는 4.0 써도 괜찮잖아요 하실텐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위해서 가장 빠른 SSD라는 검색을 해보세요 PCI 3.0 4.0 5.0 셋 다 실 테스트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게임 로딩 시간이나 파일 옮기는 시간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장정치는 그래서 P31 1000개 중에 한 개 분량 날까 말까는 0.1% 분량율에 P31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P4에 쓰십시오 아니 성진이 저는 가성비 생각해서 쓸만한 거 없나 PN9A1 쓰시면 됩니다 요건 다만 AS 기간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 1,2년 적습니다 병행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요 AS 똑같고 가성비 좋은 모델은 없나요? 하면 웬디 블랙 SM850X 쓰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이슈도 없고 스펙을 몰래 바꾸진 않았어요 다만 웨스턴 디지털은 가끔 몰래 스펙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느 날 SM850을 뺐다 싶으면 여러분 사는 걸 그만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한 문제도 없고 스펙을 속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SSD 여러분 가성비 좋다고 디렌리스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제품 T500 같은 거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디렘이 있더라도 몇몇 제품은 쓰기 속도 이슈가 심하게 있거나 SLC 캐싱 구간이 끝나면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용량을 5,60% 채워 쓰면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들 전부 다 뺐습니다 그 외에도 펌웨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불량이 좀 높은 애들도 다 뺐어요 여러분 싼 거 솔직히 비지덕입니다 SSD는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네탑 썼다가 불량 바바박 터지는 거 본 적 있죠 그거 외에도 중국산 좀 저렴한 제품들 들고 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저장정치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P312 속도가 다른 4.0 제품들보다 떨어지더라도 체감도 거의 안 될 뿐더러 저전력이라서 방열판도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분량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P312 가장 추천드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60 Ti나 4070 쓸 때는 골드급 가봤자 전기료 아끼는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저 두 제품 같은 경우는 200W 이하급의 전력 소비량을 보이기 때문에 CPU도 만세 없이 600K라 해봤자 150W 이래 밖에 안쓰거든요 합치면은 300 얼마밖에 안되잖아요 300 중반 많이 써봤자 400 정도에요 거기서는 골드급 가봤자 크게 전기료 아끼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700W짜리 마이크로니스 클래스 2 풀체인지 제품 쓰시거나 시소닉 ACB 700W 쓰시면 됩니다 그거 두 개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4070 Ti 정도 쓴다 그러면 750W 골드급 쓰시면 좋습니다 마니클리스토 750 GM750 아니면 여기 FSP G-PRO 750 이 정도 쯤에 쓰시면 확실하게 전력 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4070 Ti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좀 높은 애들은 200 중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300 인점하기 때문에 이것쯤 되면 CPU하고 합쳐서 500W 가까이 쓰거든요 전체적인 PC 전력 소비랑 그래서 골드급 썼을 때 8% 전기료 아낀다 치면 형광등 하나 이상의 전기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한 달에 한 1000원 2000원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3,4년 쓰면 네 충분히 파워의 차액을 커버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4070 Ti급 쓸 때는 이 정도로 올라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1000W 파워나 855W 파워는 왜 나눠냐면 어? 저 나중에 4080 슈퍼나 4090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하신 분들은 이거 가세요 혹은 성재님 저는 좀 조용하게 파워에 고수파나 펜 소음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하신 분들 저 1000W나 850W 쓰시면 얘네들 전력 소비량이 400에서 500 사이이기 때문에 펜이 안 돌거나 아주 천천히 돌아서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파워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자는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너무 싸구로 쓰지 맙시다 여러분 PC가 200만원 정도 하면은 케이스도 한 7만원 8만원 정도 쓰는 제품 그런 거 가셔야 전면 C타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펜 품질이 좋아져서 분량이 좀 덜 나거나 케이스가 충분히 커서 그래픽 카드와 간섭이 없거나 조립이 좀 더 편하거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DF2100에서 시작하세요 DF2100은 전면 C타입은 없지만 조립하기 편하고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P1000 같은 경우에는 LED는 들어오지 않지만 전면 C타입을 지원하는 케이스고요 공량으로 짜기 괜찮아요 얘는 순행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600 정도 되면은 얘는 전면 C타입은 없지만 상단 순행 호환성이 괜찮고요 조립하기 상당히 편하고 여기 스윙도어 똑같이 다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3100M V2로 가면 펜속 조절부터 시작해서 LED 연동 전면 C타입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조립도 편하고 간판 두께도 적당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4개 중에서는 사실 저는 3100M V2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뭐 하나 빠질 정도는 팔방미인이에요 다만 약간의 펜소음은 있습니다 얘가 펜 자체가 고풍량 펜이기 때문에 여러분 펜속 조절을 바이오스로 해야 좀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100M V2를 가장 추천드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DF2100이나 아니면 전면 C타입이 필요하고 약간 더 저렴한 거 쓰고 싶다면 P1000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13600KF 벌크에 RC1800 넣고 램 32GB에 4060KF를 견적 짰을 때는 155만원 정도 부품 가격인데요 실제 구매할 땐 16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될 겁니다 거기 조립공입이 생겼을 땐 160만원 중반 정도 져야 될 거고요 다용도 PC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FHD 상대에서는 거의 모든 게임을 풀업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다가 주식할 때도 괜찮고 모니터 3개 정도 다한 데도 아무 문제 없고요 포터샵이나 영상편집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즐긴다고 해야 되나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래픽카드 4070 올린다면 여기서부터는 QHD 모니터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게임 80프레임 이상 뽑아줄 거고요 만약에 FHD144나 165 모니터 쓴다 칠 때는 그때도 4070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대충 20% 정도 4060Ti 보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4070Ti 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4070Ti 올리면 골드급 파워로 파워도 같이 올리고요 골드에는 23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겁니다 조립고임비 생각하면 한 235만원 정도 나오겠죠 저 정도로 가면 어 작업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13600K랑 다만 그래픽카드 성능이 또 4070에서 20% 더 올라가기 때문에 QHD144 모니터 쓰기에 혹은 QHD165 모니터 쓰기에 적합한 PC라 보면 되겠네요 FHD에서는 이 정도면 좀 오바스럽고요 4070Ti 하면요 자 이 정도면 현재쯤 가면은 이제는 준전문가용 아니면 가중용 PC라 하더라도 좀 길게 쓸 때 5년 이렇게 쓸 때 충분히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또는 QHD 모니터 생각하고 구매하실 때는 이 4079이나 4070Ti 가시면 분명히 QHD 모니터도 어제도 워낙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게이밍 PC가 된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텔 160만원부터 230만원대 게이밍 다용도 PC 보여드렸고요 내가 다용도라 하더라도 뭐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면 되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나 영상편집 그냥 어제도 돌아가는 수준 취미 정도다 어 그리고 좀 더 가성비 좋은 모델이 없냐 라고 하실 때는 이 AMD 견적 보시면 됩니다 140만원부터 200만원대입니다 똑같은 그래픽카드 썼을 때 CPU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가격이 분명히 거의 20만원 가까이 메리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1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견적도 한번 주의 기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PU는 7500F 쓰면 됩니다 7600은 7500F랑 거의 성능 차이가 없는데요 내장 그래픽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AMD 내장 그래픽은 사실상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추가로 성능이 증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불량 났을 때 교차 체크하는 수준의 저성능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기 때문에 7600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7500F로 웬만하면 무조건 가세요 그리고 멀티 성능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7700을 갈 수 있다 생각 안 돼요 이 7700은 13600KF 보다는 살짝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떨어져요 비슷한 비용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 PC나 저전력 PC 짤 때는 7700을 고려해 시지 그 경우 안 이상은 전부 다 뭐다 7500F로 가시면 됩니다 7600 7600X 7700 뭘 필요 없어요 7500F 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가도 그 정도만 가도 가정용 PC로 쓰기에는 불편함 없고요 그리고 4070 4060 Ti 4070 Ti 성능을 뽑아내는데도 거의 풀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5% 내외 정도 성능만 쳐지고 잘 뽑아 쓸 수 있어요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7500F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쿨라 같은 경우는 H400 쓰면 됩니다 그 위급?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다만 지금 어세신 120 SE가 할인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좀 여유있게 가겠다 싶은 분들은 요거 가시거나 아니면 7500F를 저는 수동 오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라니 SE360 수뇌클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AMD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킷이 똑같이 나와있지만 이 가이드킷은 온도 낮추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써머리 밖으로 퍼지지 않을 정도의 뭐 가이드킷이기 때문에 써머리 틈 사이 안되어 막는 용도 정도입니다 저거 굳이 달 필요 없습니다 가이드킷 AMD도 필요하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U50 MK 쓰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약간 더 좋은 뭐 PG 라든지 에즐하게 아니면은 그 MA 라든지 MSI 그런 보드들인데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BU50 MK 정도만 되면은 엠다트 방렬판 하나 있고 엠다트 두 개 쓸 수 있고 램슬롯 네 개 있고 전면 C타입 있고 지금 7500F 커버치인데 아무 문제없고 차후에 7700이나 7800 SD 업그레이드하는데 문제없는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그냥 기가바이트 B60 MK 쓰세요 여기 PC 디렉트하고 JCN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냥 수입사만 다르니까 둘 중에 어느 수입사가 더 저렴한지 확인해 보시고 저렴한 제품 쓰시면 될 겁니다 혹여나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필요하고 사운드가 조금 더 좋은 보드가 없냐 라고 물어보실 때는 이 박격포 보드 쓰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필요하고 사운드가 약간 더 좋은 거 쓰고 싶을 때는 박격포 그리고 차후에 나는 그래픽카드도 좀 더 상급을 얻게 되고 싶고 CPU도 최상위 CPU 다음 세대 CPU 다 지원하는 좋은 보드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ASUS TUF B650 플러스 보드 쓰시면 됩니다 이 보드 쓰시면 풀사이즈 보드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능성 없고요 M.2 넉넉하게 3개 지원해 주고요 방열판 큰 거 달아 있고 전원부도 빵빵하기 때문에 사운드도 쳐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사기에 좋은 보드일 겁니다 보통은 일본 선택은 아니기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4800TG 메모리나 5200TG 메모리를 추천드립니다 불량률도 낮고 호환성 이슈도 없고 성능도 적당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품절 났을 때는 삼성전자 4800 메모리 혹은 32개가 필요할 때 32개가 두 개 꽂아질 때 삼성전자 4800 메모리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품절 났다 치면 마이크론 메모리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 드물죠 마이크론 메모리는 보통 볼일이 없어요 자 제가 5600 메모리 추천 안하고 왜 4800 메모리 추천하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5600 메모리 최근까지도 몇 번 써봤는데 5600 메모리 사용했을 때 어차피 강제로 5200으로 낮춰서 적용됩니다 왜? AMT7000 시리즈의 공식 지염램 속도는 5200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5200이 내려가요 그래서 5600 메모리 꽂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5600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5600이 좀 더 비싸던데요 굳이 5200가 낮춰서 적용되는데 5600 메모리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다가 이 5600 메모리가 강제 적용됐을 때는 부팅 늦어짐이나 블루스크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하진 않습니다 20건에 한두 건 정도 생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100건에 한 건 정도는 넘어가겠는데 20건에 한두 건이면 4% 5% 좀 되는거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컴퓨전에서는 1% 조금 넘게 생긴다고 하는데 컴퓨전하고 저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저희는 아주 길게 테스트를 해서 미리 잡아줍니다 이 문제를 근데 그렇게 봤을 때 4% 5%가 생겼다는거에요 컴퓨전은 부팅만 확인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부팅만 확인하고 나갔을 때 특정 프로그램이 자주 튕기거나 실행이 잘 안될때 그때 메모리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는 어 뭐지 OS가 잘못 깔렸나 이게 자꾸 튕기네 호환성이 안전같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메모리 이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 5600 메모리 쓰지 마시고 그냥 5200 메모리 쓰세요 특히 5200 메모리의 메모리 타이밍과 5600 메모리의 메모리 타이밍을 보시면 5600 메모리가 많이 늘어져 있어요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5600 메모리가 더 빠르냐구요 안빠릅니다 그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은 잘 말고 계신겁니다 오히려 메모리 레이턴시는 5600 메모리가 더 잘 잡힙니다 시저 게임 프레임도 5200와 5600 메모리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AMD는 5200 메모리 혹은 4800 메모리 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길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 1,2,3번을 추천드립니다 튕윙 메모리가 되면 쓰지 마세요 호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XMP 메모리 이런거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가는겁니다 여러분 예산이 140에서 150정도다 4060Ti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170정도다 4070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200정도다 4070Ti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4070 슈퍼나 4070Ti 슈퍼가 나옵니다 1월 17일 24일에 각각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요 제품들은 지금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된 4070이나 4070Ti 보다는 약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도 비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70이나 70Ti 사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느낌은 안들겁니다 물론 70이나 70Ti 살 때는 현실점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사야되요 제가 추천해주는 요런 제품들요 그래야 손해보는 느낌이 안나지 중급 제품들 있잖아요 120만원 하는거 85만원 90만원 하는거 그런거 사시면 당연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70이나 가장 저렴한 70Ti 사시면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특가로 사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NO PROBLEM SS 같은 경우에는 P3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불량률이 0.1% 내외밖에 안되는 가장 낮은 불량률로 보이는 SSD이기도 하고 저절력 저발열 SSD 발열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이슈 없고요 방열판 없는 보드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 PCI 3.0 4.0 제품 실제 테스트했을 때 여러분 체감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난 좀 더 빠른거 쓰고 싶은데요 하시면 P4L 쓰세요 P4L도 불량률이 매우 낮은 제품이에요 저는 SSD는 뭐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개의 안정성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SSD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불량률이 있더라도 가성비 있는 모델을 쓰고 싶은데요 하면 PM9A1 쓰세요 이게 980PRO의 OEM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컨트롤러나 DRAM도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얘는 AS기간이 좀 짧으니까 저는 AS 충분히 괜찮은 가성비 제품 없나요? PCI 4.0 중에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SN850X 쓰세요 웬디가 밑에 블루 제품들은 몰래 몰래 스펙 너프 해가지고 요거도 먹고 그러는데 아직 블랙 제품은 스펙을 몰래 너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 850 제품은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SSD들은 제가 다 뺏는 이유가 970, 980, 980PRO, 990PRO 할 거 없이 다 크게 가격이 상승이 되었어요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들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래서 저는 삼성 거 지금 당분간은 불매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비싸요 해외 가격이 오히려 더 싸고 그래서 삼성 거는 지금 와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하인치 거 사세요 여러분 4060Ti나 4070 정도 쓴다면 파워의 차액을 충분히 파워의 차액을 전기료 절감 효과를 전기료 절감 효과로 커버 칠 수 있고요 AS 기간도 좀 더 길고 기본적으로 파워 품질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픽에 보면 천하트나 ATX 3.0 제품들 일부를 제가 넣어놨는데 아주 고용량 포즈 이거는 넣어놓은 이유가 차후 업그레이드 용으로 넉넉한 파워를 넣어놓습니다 혹시나 CPU 전력 서비량이 다음세는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4080이나 4090급으로 그래픽카드 높이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쓰다가 그런 분들은 이거 쓰시면 충분히 업그레이드 용으로 넉넉한 파워라고 봅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냥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100M V2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팔방미인이라고 팔만한 정도의 이거만한 제품 없습니다 펜 속도 조절 펜 RGB 연동 전면 C타입 거기다 적당한 간판에 조립도 쉬워요 이거 괜찮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성으로 쓰고 싶으면 L600 하이어트 얘는 LED가 없는 게 좀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LED 없는 게 좋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전면 C타입도 있고 비교적 소음이 줄어듭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인데 강판이 약간 얇아요 가격대비 그리고 DLX1 무려 8번의 개선이 이루어진 제품이죠 그래서 호환성 좋고 조립편의성 좋고 펜 속도 펜 RGB 연동 다 되고 그래픽 지지대 제공해주고 전면 C타입도 있는 DLX1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판도 0.9T로 이 세제품에서 가장 두꺼운 펜을 섞습니다 물론 가격도 가장 비싸요 이 세제품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분명히 케이스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경쟁사의 13500과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입니다 7500F는 근데 경쟁사의 13500은 35만원이고 7500F는 23만원이죠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다만 멀티 성능이 떨어져서 작업에는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게이밍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7500F에 4060T에 넣고 700W 파워를 조합하면요 135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비 택배비 다 생각하면 140만원 초중반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겠죠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600보다 빠릿하고 5600보다 작업이 잘 돌아가며 거기다가 게이밍 성능도 5600에 4060Ti 써는 것보다는 프레임 방어나 평균 프레임이 올라갑니다 차후에 4070이나 4070 슈퍼 4070Ti 4070Ti 슈퍼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원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기에서 파워를 그대로 두고 그래픽카드만 4070 올리면요 프레임이 20% 정도 더 잘 나오기 때문에 QHD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거의 동일하고요 거기서 이제 파워를 또 750W로 바꾸고 골드급급 4070Ti 올리면 QHD 144나 169 모니터에서 게이밍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PC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적당히 포토샵, 라이트룸 취미 수준의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요 요게 인텔 대비 가격이 20만원 이상 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인텔 대비 멀티 성능이 떨어져서 다용도로 특히 렌더링 인코딩 유에 속하는 영상편지 음악 작곡 이런거 생각하면은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게이밍에서는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게이밍에서 가성비 좋게 20만원 30만원 가까이 아껴서 갈 수 있는 본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게이밍 가성 좋은 AMD 견적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은 찐 전문가입니다 이 PC로는 안되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찐 전문가 혹은 고사양 게이밍 PC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300만원대부터 거의 600만원에 인접하는 인텔 견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PU는 14700KF 쓰세요 영상편집 한다면 K로 쓰시고요 영상편집 안하시면 KF 쓰시면 됩니다 작곡을 하든 렌더링 인코딩을 하든요 지금 보시면 KF랑 K랑 비유기 5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KF가 가성비가 좋겠죠 순수게이밍 용도 쓴다 쳐도 14700K나 KF 쓰시면 됩니다 뭐 K는 솔직히 쓸 필요 없겠죠 KF 쓰시면 될 겁니다 왜요 14900K도 있는데 이게 더 좋은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14900K 렌더링 인코딩 했을때 14700K랑 8% 정도 차이나입니다 8%에 CPU 가격 30만원 더 태우고 쿨러 가격 한 20만원 더 태워야 됩니다 온도가 워낙 높아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높은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되거든요 40만원 추가해서 8% 올린다 가성비 없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그냥 14700K로 가십시오 작을 하시든 게임을 하시든요 쿨러는 14700K 썼을때는 라니에이 SE360에 17XX 소켓 가이드 6000원 7000원 정도 나죠 요걸로 딱 가시면 아싸싸게 온도를 잡습니다 대부분 게임이나 아니면 대부분 작업에서는 100도 채 넘지 않습니다 내가 뿔딱을 뽑은게 아니잖아요 근데 뿔딱 뽑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거 쓰고싶다 하면은 크라켄 360 쓰시면 됩니다 요게 에이스 기간도 좀 더 길고 분량율이 훨씬 낮아요 한 200개 팔아 하나 분량 나거든요 라니는 100개 팔면 한 두세개 분량 나고요 그래서 순행 쓰는데 기왕이면 안정적이고 쓰고싶다 싶으면 크라켄 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가 별로라 그런데도 굳이 구역구역 14900K 가시겠다는 분은 커세어 H170I 엘리트 XT 요 제품에 노트와 NF A14 중에 산업용 펜 기관념이 있습니다 2000rpm 나오는 애들 요 pwm 요거 하나에 5만원 하거든요 요거 3개 추가해서요 기본 펜을 싹 다 바꾸십시오 거기서 소켓 가이드까지 꽂고 썸월드 상급 썸을 발라달라고 하십시오 이정도 사시면은 상급 썸월드 그냥 공짜로 발라줄겁니다 그렇게 발라야 아싸싸안하게 100도 찌을까 말까 합니다 14900K는 벤치 기준으로 얘기하는게 실사용 기준으로 100도 인접을 넘나드는 아주 높은 반려를 보여줍니다 이정도로 투자를 하셔야지 온도를 아싸싸안하게 잡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래서 14700K 가라앉낼게요 자 보드는 터프 Z790 플러스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정말 가성비 좋은 Z690 어로스 엘리트가 있는데요 요게 곧 품절날거기 때문에 있다면 고거 가시면 되고요 고거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쓰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품절난다면 웬만하면 Z790 토프 플러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좀 가성비 모델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Z790 UD 쓰시면 되고요 요건 30만원 정도 살 수 있어요 사운드 칩이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i7이나 i9 등 커버 될만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나는 기왕 비싼거 사는거 고급 보드 쓰고 싶다 싶으면 어로스 마스터 가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하이닉스 메모리 쓰세요 하이닉스 메모리가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렸어요 한 만원 내렸거든요 그래서 팅그룹 메모리 하고 만원 정도 격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인텔 CPU는 램 오버가 잘 됩니다 잘 되니까 하이닉스 가서 램 오버가 쓰시든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분량이 적기도 하니까 그냥 하이닉스 메모리 꼬여서 그냥 쓰시든지 하이닉스 메모리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가성비 어차피 오버 안 할 거다 그러면 팅그룹 메모리 5600 쓰시면 됩니다 트닝 메모리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G스킬 6400 CL32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추가 오버가 램타 풀면 어느 정도 됩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보드에 다 호환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XMP 메모리 쓰겠다면 G스킬 메모리 외만 선택하시고 서린에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호환성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서린에 물어보고 구매하시면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0만원 견적은 4070T 쓰는 견적이고요 350 정도 쯤 되면 4080 슈퍼를 쓸 수 있어요 4080 슈퍼는 1월 31일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얼마 안 날 거고 가격적으로는 기존 제품하고 같거나 조금 더 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성능 차이는 적지만 기다려 볼 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당장 급하다면 터프 4080 요거 물량 있는 4080 몇 개 없거든요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gpu 가속의 미미한 작업 gpu 위주로 갈구는 인코딩 유로 쓰신다면 4060이나 3060 쓰셔도 괜찮습니다 4090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0에서 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i7 가냐 i9 가냐 에서 가격이 좀 달라질 텐데 제품 무관합니다 4090 중에서 못 쓸 만한 제품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만니 제품이 약간 온도가 높은 편이고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고 지금 시점에는 엠텍 겜락 제품이 가성비 좋습니다 약 290 정도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4090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나마 그중이 좀 싼 겁니다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SSD는 여기쯤 오면 굳이 가성비 따질 필요 없이 P4에 가도 됩니다 물론 P3이라고 P4이라고 체감이 안될 거였다면 P3에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1000개에 한 개 분량 날까 말까 하는 가장 낮은 분량율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성 생각해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가성비 모델 쓰고 싶다면 웬디 블랙 SN850이나 아니면 PN9A1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9A1이 980 프로 OEM이라는데 요거는 분량율이 조금 더 높아요 왜 분량율이 조금 더 높냐 하면 저거 병행 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완본체 PC에 들어간 거나 아니면 노트북 PC에 들어간 거를 살짝 빼서 다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분량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음 그런게 싫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4번 선택하기 좋겠죠 이거는 이거는 사용 안했는 새거가 오니까요 물론 제가 추천한 거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SSD가 있는데 여러분 가성비 좋다고 그러면 가성비 전혀 좋지 않습니다 분량율이 높은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나 디렛리스트 제품이라서 용량 50%만 넘게 채워 쓰고 있으면 얼마만 안 써도 속도가 크게 저하되거나 랜덤일기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싼 만큼 성능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추천하는 1,2,3,4 중에서 선택하시기 좋을 거에요 SSD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거 한 번 분량 나오면 PC 사용도 못할 뿐더러 새로 OS을 세팅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1,2번에서 선택하시고 가성비 생각하면 3,4번 선택하시기 좋을 거 같습니다 850W 아 850W는 4080 4080 슈퍼용 파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4090 웬만하면 1000W 쓰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i7나 i9은 300W 이상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4090도 젤력 소비가 높은 애들은 500W 가까이 쓰거든요 둘이 합치면 800이죠 근데 800을 붙여요 800W 쓰는데 800W 붙인다고? 조금 불안하죠 장기적으로 쓰면 소음도 심해지고 고주파도 심해지고 수명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4080은 그래도 300W 중반 정도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많이 써도 400W고요 요거는 4080이나 4080 슈퍼용으로 쓰시면 될 거고요 850W 시소닉 GX나 아니면 MSI A850G 이거야 될 참고로 MSI의 A850GL 이라는 모델인데 GL 모델은 구형 플랫폼 썼습니다 지금 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전 플랫폼 써서 아무래도 조금 더 품질이 좋아요 좀 더 품질이 좋은데 여러분 가격보고 GL 모델을 자꾸 선택하시는데 GL 모델은 옛날에 만든 플랫폼인 저 GPU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GPU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소 품질이 떨어집니다 싼 맛에 그거 쓰지 마시고 그냥 G 플랫폼 쓰세요 A850G 가격 차이 좀 납니다 한 4만 차이 나는데 그래도 요 제품이 더 좋으니까 요걸 추천하는 거예요 CWT OEM이 다 똑같은 OEM 쓰는 게 아니라 걔네 플랫폼이 얼핏 봐도 골드급만 8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G 플랫폼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09 쓰면 2000W 408 쓰면 850W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4700K에 360 라디 쓴다 쳤을 때는 3100M V2나 DLX2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과이어트 모델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아 이거 온도가 높아서 계속 팬이 빵빵해 돌거기 때문에 조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quiet 모델 써서 펜티립 받지 마시고 3100M V2나 DLX1 가세요 그리고 i9 가서 420 라디 이 h170i 쓴다면 그때는 케이스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요 PU-S 쓰시거나 7000D 아니면 Define 7XL 이 중에 선택하시는게 맞습니다 DS5000도 상단에 420 라디 장착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래픽카드 호환폭이 340mm 까지입니다 좀 긴 그래픽카드 쓸 때는 이 케이스 못쓰니까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 14700K에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안 들어가면 14900에도 안 들어가요 현존하는 모든 용도의 작업에 적합한 핏이며 12900K에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게임 프레임도 상당히 잘 뽑아줘요 4090을 쓰든 4080을 쓰든 충분히 최대 성능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잘 뽑아줍니다 여러분이 4080을 쓴다면 4K 60에서 100프레임 정도 사이에서 즐길 수 있고요 4070TL을 쓴다면 QHD 144 정도 보면 될 겁니다 14700K에 4080에 라니로 견적 짠다면 340만원 실구매가 35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거고요 4070TL 그래픽이 낮췄을 때는 30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4900K에 4090조합은 570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 거고요 이때는 가장 높은 볼트선을 가지고 있는 CPU라고 보면 될 거고요 가장 발열도 높고 전력소비도 높은 CPU이기 때문에 뜨겁고 시끄럽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4K에서 프레임 가장 잘 뽑아주는 게이밍 PC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14700 혹은 13700에 4090 그리고 천하트 파워로 가서 대충 510만원 520만원 정도에 구매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게임 풀성능 잘 뽑아주고요 거기에다가 작업에서도 대부분 작업에서 불편함 없이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인텔 최고급 PC들 보여드렸습니다 사용용들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 안할게요 이거에서 안 들어간다면 어느 PC에도 안 들어간다 보면 되기에 그 다음은 AMD 최고급 PC입니다 270만원부터 550만원대인데요 270은 뭐다 7800X3D에 4070TI 넣는거나 270이고 여러분 7950X3D에 4070TI 넣으면 320정도 나와요 550은 7950X3D에 4090 넣으면 550정도 나오겠죠 여러분 Q714사 쓴다면 4070TI나 4080 견적 보시면 될 거고요 4K 보신다면 4080이나 4090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것도 최고급 게이밍 PC 겸 전문가용 PC입니다 웬만한 작업 잘 돌아갑니다 CPU는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다면 7950X3D가 하면 됩니다 멀티 작업도 잘 되고 게이밍도 좋고 나름 저전력 CPU입니다 인텔 대비 그리고 내가 작업 위주로만 한다면 7950X가 하면 됩니다 발열은 좀 더 높고 전력소변은 좀 더 높습니다 게이밍에서는 7950X3D보다 떨어지고요 게임을 위주로 안 할 때 2번 가시면 됩니다 내가 게임 위주로만 한다 작업은 좀 라이트하게만 한다 그러면 7800X3D 갑니다 순수게이밍 용도는 이거보다 좋은 CPU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795X 골랐을 때는 크라켄 360이나 라니 SE 쿨러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7950X3D나 7800X3D 갔을 때는 RC1800으로도 커버됩니다 물론 이 두 모델도 라니 SE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평균 온도가 5-10도 정도 더 내려갑니다 참고로 공랭을 X 모델을 X 모델은 쓰시면 안 됩니다 온도 커버 안 돼요 90도 넘어가면 쓰러틀링 걸립니다 성능 자아가 생겨요 수명에서도 악행을 끼치고요 보드는 TUF650 플러스면 여기 있는 CPU 싹 다 커버됩니다 근데 고급 보드 쓰고 싶다는 일부분들은 스트릭스 B650EE 보드 쓰면 됩니다 여기엔 전원 버튼 디버그인 코드 그리고 엠다트 슬롯 4개 물론 그중에 3개만 쓰시는게 좋습니다 1개의 슬롯은 그래픽 카드 슬롯의 대여폭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래픽 카드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개만 다 쓰세요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확장선도 좋고 고급 USB 포트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X-U70 보다 좋습니다 X-U70 보다 어설픈거 갈 바에는 B650EE 보드 쓰세요 X-U70 보다 좀 좋은 보드 쓰고 싶은데 하면 이거 가세요 X-U70E 어로스 마스터 이걸로 가시면 M.2 슬롯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고 고속 USB 포트나 옵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5200 메모리 사용했을 때 인식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 5200으로 강제로 하위 적용이 되거나 부팅이 늦어지거나 블루 스크린 등의 이슈가 생깁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닌데 20건의 한두건 정도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인지도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전에 생방에서도 자기꺼 5200 내려갔는데 모르고 나는 5600레임으로 잘 쓰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5200레임으로 어차피 내려서 쓸거면 그냥 5200메모리가 더 싸기도 하고요 5200메모리하고 5200메모리하고 아무 성 차이도 없어요 램타가 늘어지기 때문에 클럭이 좀 올라가 봤자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AMD는 화환성이 좋은 5200메모리이나 4800메모리 쓰는게 좋습니다 1,2번 품절 났을때나 3번 보시면 되구요 보통의 경우는 그냥 팅그룹 메모리 쓰는게 가장 좋겠네요 XMP 메모리 맘만 쓰지 마세요 특히 6000 넘어가는거 적용이 잘 안됩니다 AMD에서는 여러분 지금 4070ti 산다면 4070ti 슈퍼가 나올거기 때문에 그중에 저렴한거 사는게 가성비가 좋겠죠 비싼거 사면 차라리 4070ti 슈퍼 살걸 이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은 4070ti 윈드포스 이게 3펜 제품이고 저렴합니다 그리프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 호환도 잘 돼요 그렇다고 소음이 심한것도 아니구요 요거 쓰시는게 좋습니다 혹은 AS 좀 괜찮은 4070ti 블랙스톰 쓰시면 될거 같아요 요 두 제품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4080은 그냥 4080 슈퍼 나올 때까지 존버 타십시오 1월 31일날 출시됩니다 4090은 현실점에서 EMTEC 게임락이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좋습니다 그거 쓰시면 될거 같아요 SSD는 아까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거 그대로 참고하십시오 P31이나 P4S인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그 이유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앞에거 인텔 설명 들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파워 같은개는 여러분이 4070ti 나 4080 쓸 때는 850W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거 MSI 거는 GL 플랫폼인데 그건 구 플랫폼이라서 다소 떨어지니까 품질이 G 플랫폼 쓰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시선이 GX850 요번에 잘 나왔어요 요거 요거 테스트했는 결과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써봤을때 초기 분량도 거의 없었고요 요거 쓰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여러분 4090 쓴다면 1000W로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4090은 제품에 따라서 500W 인접하는 수준까지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요 단일로 1000W까지 가셔야 고주파나 소음에 덜 시달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LX2 써도 상관없습니다 3100M V2 써도 돼요 요거 두개 쓰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쿨링 괜찮고 지금 생각하는 조합은 없는데 제약사항도 없습니다 조립도 쉽고요 다만 좀 더 이쁜 케이스 어항형 쓰고 싶다면 H9 플로우 추측입니다 어항형 중에서 이만한거 없는거 같아요 마감 괜찮지 만듦새 괜찮지 어 그냥 봤을때도 이쁘지 아니면 조립하기 좀 편한거 쓰고 싶다 싶으면 7000D나 아니면은 DLX1 요런것도 괜찮은거 같아요 좀 저점으로 쓰고 싶다면은 Define 7 아니면 Define 7 XL 요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부다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케이스가 비싸니까요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근데 경쟁사에 12900K와 맞먹거나 아니면은 7800X3D나 7950X3D 쓰면은 경쟁사에 13900K와 맞먹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상위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멀티 성능도 여러분이 7950X3D 썼을때는 경쟁사에 13700K와 맞먹는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할때 충분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14900K나 13900K만큼 뛰어난 작업성능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전력소별이 낮기 때문에 어 전기류로 아끼는 효과도 있을거고 소음에 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7800X3D는 가장 뛰어난 게이밍 CPU로 요거에 4070 Ti 넣었을때 로스트 아크나 와우 같은거 하면 정말 프레임을 잘 뽑아줘요 4K에서도요 QHD에서도요 요걸로 견적 짰을때는 270만원 정도가 실구매가가 될거고요 공내용을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4080을 넣는다 치면 400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와요 40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사이 7955X3D에 4080 약차하면 410만원 견적 795X3D에 B650EE에 4090 최상위 제품 다 몰아 넣으면 550만원 견적 나옵니다 7800X3D에 4090 넣으면 450만원 견적 경쟁사에 i7 넣고 혹은 i9 넣고 짜면 500만원 넘거든요 근데 7800X3D는 비교적 저렴하게 4090 넣고 460만원 정도 끊을 수 있어요 거의 50만원 가까이 싸게 짤 수가 있습니다 쿨러에서도 싸게 들어가고 보드도 싸게 들어가고 파워도 한 단계 낮은 거 써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cpu 가격 자체도 조금 더 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게이밍 가성비 있게 짜고 싶다 최고급 게이밍이지만 그럼 7800X3D에 4090이나 4080 넣고 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견적은 제가 샀는 견적인데요 여러분 로또 되거나 어디 큰 목도 어디서 났을 때 골대 한번 짜보면 괜찮은 상상만으로 짜는 가장 비싼 게이밍 PC입니다 7950X3D입니다 게이밍 성능 최상위 작업성능도 거의 최상위 100만원 정도 하죠 여기에 녹트화를 닫을 것 같아요 공대로 커버되는 온도가 살짝 높긴 합니다 온도 높은게 싫으면 크라켄 엘리트 아 이거 중앙에 LCD에 애니메이션 뗄 수 있고 온도도 뗄 수 있는 좋은 쿨러 이것을 쓰고 제가 보드는 저는 QA Xtreme 쓰는데 QA Xtreme이 단종이 됐거든요 여러분 히어로로 사야 되겠죠 100만원 도도 이쁩니다 기능도 많고 여기에 하닉 4800 써서 16개가 두개 넣고 프리즈모드 실버 방열판 꽂아서 오버클럴 할 것 같아요 참고 32개는 호환성 이슈가 종종 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인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개가 두개 쓸 것 같고 만약에 32개가 두개 쓰겠다면 삼성 멤버로 쓸 것 같아요 409은 취향에 맞는 제품 하이닉스 P41 안정성도 좋고 속도도 잘 나오죠 요거 2테라 두개 넣을 것 같아요 OS용 하나 게임용 하나 거의 다 커세요 HX시리즈 괜찮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거의 40만원 떠나는 요 파워 1000원 짜리 파워 넣고요 그리고 Define 7 엑셀 넣어서 고성능인데도 소음을 좀 잡는 세팅으로 짤 것 같아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그렇게 견적 짜니까 한 7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로또가 된다면 한번쯤 지를 만한 견적이지 제정신상에는 너무 비싸죠 하하하하 이걸로 방어 안되는 게임이 있거나 이걸로 안되는 작업이 있다면 다른 어떤 PC도 안될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고의 PC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무려 40만원부터 700만원대 견적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견적은 제가 판매한다는 생각을 안하고 시중에 봤을때 충분히 검증되었고 그리고 제가 판매해 봤을때도 불량률 적응 그리고 성능저하가 없는 밸런스 조합을 짜드린 겁니다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높거나 하나가 더 낮으면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서 아 최대성능을 뽑아내지 못하게 돼요 CPU가 너무 낮아도 좋지 않고요 글카만 너무 낮아도 좋지가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게 가장 베스트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반 지식이 없다면 제 요 짜놓는 견적 그대로 가시는게 가장 좋을 겁니다 어디가서도 크게 욕할 수 없는 견적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관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 품질이 떨어져도 혹은 약간 성능이 떨어져도 좀 더 가성비 좋은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면 가성비가 아니에요 그냥 가격이 싼 만큼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 조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요 견적 그대로 사시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요편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마음껏 받아 쓰시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1시간 반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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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